여러분 고맙습니다. 청하철 1 당구대 시즌2 공정생 올라가고 승률승률 휴가 잘 갔다 왔고 지난번에 전 철옹이랑 같이 팀하고 재밌게 쳤었는데 오늘 팀 한번 바꿔가지고 철옹이랑 둘이 팀하셨는데 너무 공감하고 웃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원래 얘가 빌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빌런이 될 수도 있고 어사용법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이 새끼도 사용을 잘하면 부수가 되거든요? 일만 하면 제 포켓몬블로는 닮지 못했어요. 그래서 2대2로 오늘 보종망 내지 바로 가시죠 그냥 밥내기 가시죠. 200인가요? 202 202 202 3위 3위 즐거운 게 화이팅! 오케이! 화이팅! 2번 썼어? 아직 안 됐어. 1, 2, 2, 2, 1 앞에서 봐! 뭐야? 망했다. 얘 때문에 졌다. 하나, 둘, 셋! 잘못 타신. 잘못 타신. 잘못 타신. 잘못 타신. 잘못 타신. 잘못 타신. 아니 왜 이래. 아니 왜 이래. 남는 거 아니야. 이게 스토리야. 아 그래! 알았어! 이게 소리야! 와.. 진짜 기쁘다. 아 씨.. 깨비고 공영하여! 공영하여! 핑계야! 돼야 되는가? 아 그때 너무 오랜만에 자. 아 진짜로.. 다가있냐? 비켜치기 비켜치기 비켜치기! 아 뭐야! 오 야 정모아 좋았다! 위로! 어이! 우와! 와 소름 나네! 야 어려운데? 설명 되잖아. 무슨 소리야. 제발 아이차. 아니.. 왜 회전 안 하겠어? 이렇게 잘하네. 왜 무서워하냐고! 그냥 뒤를 확 죽여버려가지고 저번에 붙였잖아. 어.. 어.. 왜요? 부럽다. 어머! 하고 싶은데 해! 정확한 것 같은데? 질기 딱.. 아 괜찮은데? 형아 왜 평소에 빵빵 안 줘? 야 이것 좀 이슈 있겠다 근데. 살짝.. 아야! 아야! 내가 너는 딱 그 있어! 내가 너의 그거 알아서.. 나 아무것도 안 보인 거야? 히야! 이새기 치는 거 보세요. 놀래라 놀래라. 맞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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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. 왜 그래. 자. 아.. 큰일 났다. 이 봐봐. 이 봐봐. 이 봐봐. 이 택시하잖아. 어? 도달! 얘 뭘까? 도수일까? 벌써 안 뺐는데? 아 이건 솔직히.. 아.. 잘했어. 진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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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ting. fulleat. Ah~! látyap1pa steps orenoi plants vole. 진정. x3 장난치만 안하나? 아니 왜 이렇게 출력했어? 그치 이게 내가 전제시작이야, 인제시작이야 그렇지 왔다 아이폰 좀 이거 해 아니 맞겠지 뭐 아 아 직접 본다고? 정말 크게 되는 거 같아 아 야 여기지 안 뒤져? 야 철옹 그럼 되는 말이다 철옹이는 모호와치기를 할 줄을 몰라요 복 남아도 여기 파킹하면 되잖아 아 두고 나가야 되는데 고운가 봐 고운가 봐 고운가 봐 그 시작이니까 저 시작이니까 그 시작이 내 손으로 까먹었네 니가 이 뭔데?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참쳤다 장만고 들어 이렇게 치는 거야. 잘 쳤다. 잘 쳤다. 고맙습니다, 쌤들. 승근 씨, 쫌 나! 정모에서 여기 박아두는 거야. 내 처럼 알려줄게, 얘들아. 괜찮네. 뒤로 치고 싶은데? 그렇죠. 줄 것 같은데? 죽긴 할 것 같아요. 치고 싶은데? 천천천. 지시개 쳤다. 마감? 와. 마감! 아! 이거지! 이게 실체력이야! 네. 졌어요. 존나 세게 졌어. 이거면 없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얇게 해서 안 되겠지. 없지, 없지. 그래? 그거는 없어. 와! 그렇지. 어떻게 해주신다. 와, 이거 다 했으면 또 옆에서 졸나 싶다고 고로시하고 나 죽이고. 누가? 니들이! 와! 뭐 힘이? 아니, 이게. 오, 막 또 돌았어. 짧아지고 밥 줄고. 짧다. 와! 예쁘게 진짜. 자, 옹아. 오늘 기가 공격 포지션이다. 역시 옳지. 아, 심할 수 있잖아. 왜 지금? 오! 우와! 어떻게 봐라? 어, 뭐야? 작아졌어. 우와! 아, 까비. 어떻게 되냐? 아, 까비. 아, 까비. 야, 초롱아! 어떻게 되냐? 오케이! 오케이! 내장! 근데 이 새끼는 진짜 그게 내 원동력 그렇지! 그러면 니 원동력으로 디지본 도와줄 수가 없다 아 우리 너무 안 좋다 뭐가 잘하는 거 같이 아 근데 딱 좋은 거 같은데? 예살 친다 너는 진짜 잘한다 근데 두 방이 더 잘한다 이렇게 빠지게 없었잖아 아 아, 아래로 박혀주고 아, 그래 이런 게 자신인 거 아니야? 네. 그렇지. 모아치기 같은 거 안 해버리는 게 담백해. 네 자신만 하지 마. 아 왜 이렇게 잘해? 혼자 이렇게 뛰었네. 와 이거. 아 저를 부르실 때 뭐야. 이거 한 번 더? 아니 씨. 엄청 섭섭한데? 왜 이렇게? 갑자기 왜 그래. 이렇게 안 쳐도 되는 건데 왜 그래. 나야 좀 절대 못 쳐. 추첨을 안 한 번. 추첨을 안 한 번. 추첨을 안 한 번. 아 그게 마술사였어. 와 기회에 좋았어. 아니 진짜. 왜 그래? 왜 그래?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지금 어떻게 할 건데? 두께는 찰봐잖아. 두께 2인조. 대전 좀. 9시댄는데. 모르면 평생 치는 거야. 세리 쳐서 짱글라 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전 끌어러고 빵.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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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지고 이거야? 가 보자 여기 들어 그래도 철호가 쿠션을 잘해 앞돌 쿠션이 정답이야 진짜로 너무 잘하는데 지 아아 여기 보세요 잘 추는 거 와 진짜 와 올라와 아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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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자식 말쳐 4개야 왜 해보지? 예스 고! 와 와 아야 짧아 와 막아줘 일단 막아줘 봐 이걸 칠 수 있을까 이거 건강하게 네 약해주라고 오 3단까지만 어 오 아 갈빼이 짧게 아 hoot 딱 내가 생각한 그건데 쪼쪼 맞냐? 가플라이 가플라이 킹 플레이 야 저주력 보니까 싸웠어 치네? 치지 어 당황하셨는데 둘이 몰빵 치면 레전드 그림이 항상 남았었는데 감히 이러는가 설레발 할 수도 있어요 설레발 치면 이겨봐야지 슈로씨 우리 잘해봅시다 제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레알자 잘할게요 이게 형 좋아 이게 형 깔끔해 내일 무조건 끝내고 두근면서 다녀보십쇼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녀와요 이상하게 그리고 내일 인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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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킹 이스팩 레츠킹 이스팩